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왜 자꾸 뭐가 낫까? 왜 그러는 거야? 무지 외반증, 염증도 생기고 염증이 좀 잘 생기는 그런 체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재현 씨가 생활 속에서 염증을 잡고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착지판 원액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남기면 안 돼요? 남긴 거 좀 져주세요 건강에 유치된 느낌을 좀 받아요 JTBC